아, 잘 마셨다. 그런데 너무 적게 마셨나? 응, 스트레스 받아. 응, 옳지. 저기 여자애를 놀려줘야지. 어이, 거기 예쁘네. 오빠 왔다. 누, 누구세요? 전 당신을 몰라요. 저리 가요. 아니 진짜 완전 극혐이야. 어허, 내가 너랑 5년 전에 너랑 같이 복 갖고 놀았잖아. 놔야, 복필. 이거다.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. 아, 몰라 몰라. 난 더 맥주를 마시러 간다. 안녕. 저 오빠는 또 소주 원샷 하러 갔네. 휴, 드디어 갔네. 여기 지나가면 방귀의 여신이 나올 것이다. 네? 내 방귀의 여신이요? 냄새, 내리마. 그 정도 냄새로 진이 된다는 것이냐? 난 이 냄새를 천년 동안, 응. 삼장아, 그냥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. 우린 괜찮아. 그리고 이 냄새는 참을 수 없어. 아, 응. 고마워. 사무관. 으아, 방귀가 나온다. 변비통께 가자. 으아, 너 여신이 저래. 그러게. 그리고 변비? 여신이 그래야 되는 거야. 살려줘. 역시 난 신세 안 되게 잘했어. 여신, 방귀는 저런가봐. 아, 저 냄새는 잡아야 돼. 잡을라. 으아, 과일이다. 이야. 선완 개그 하지마. 안 웃겨. 오, 이거 완전 유행 개근데. 아재 개그겠지. 뭐? 내 명품 개그를 무시하고. 하다하다 아재 개그랑 고소한 냄새. 으아, 그것도 아재 개그야. 근데 방귀 여신의 방귀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은 뭐지 지우개.